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온천하여 어디서든지 이 보급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또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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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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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